네 이 판에서 졌을걸요? 네 졌어요 야 투스나 해서 씨 내가 라이프를 했었어야 했어 애들이 그냥 밀고 오더라고 투스나니까 잠수 센터스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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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이러면 간통당하는데 이러다 잘못하면 잡으라라 잡으라라 육버튼 아 좋았어 5번 나와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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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갈게요 5번 적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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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피 나이스 적삼다 아이고 그련냐 에베가 빼고 나 완전 에베 다시 에베 아 이거 라스트 안해 밖으로 나갔어요 아 이거 안 죽었다 도망간다 잡으면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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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는 소리 나서 제발 제발 자리 좀 비우지마 비우면 비운다고 말해요 차라리 그냥 아 게임을 시작 안할꺼에요 아 땅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ㅋㅋ 아 부캐는 가입이 안 되죠 무서워 부캐를 들이래 죽으려고 와 씨발 센터 스나이씨 에이 아네 이씨 센터 라이플도 있었어요 씨너라이플 위자 기종이에요 근데 어디 나이스 하나가 있었어 헬벌 오른쪽 없어요 게임 4번방 조심해. 4번방 들어갔나 보다. 죽였잖아. 4번방. 4번방 있음. 삐살때 있음. 사방 갈게요 사방. 사나 삐살때 하나 지금. 아니 칼 좀. 아니 칼을 왜 들어. 칼 좀 드지 말라고. 아까 했던 말이 까먹었어요. 아 제발. 칼을 그냥 빼. 나이스. 4번방 있다. 4번방 한명. 4번방 잘. 4번방 잘. 나이스. 철다리 쪽 하나. 아브라보 쪽에 P. 와 철다리 개피. P인 둘. 사방 막다운. P 부하다. 천천히 천천히. 아 습하겠다. P 세지 않아. 나이스. 뭐야 깜짝이야. 둘이에요. 나이스. 마지막 해피. 문 나이스. 문 나이스. 완전 개피. 문 나이스. 1이에요. 1. 왜이렇게 나갔지 나이스 아 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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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죠? 먹는건가요? 메노 일어나시오 와 이거 B 빠른거 같은데 지금 오케이 아이고 하나도 뚫어왔어 죽었다 뚫어왔어 돌렸네 이 새끼들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하 나이스 택리로드 나이스 택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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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 설 때 두 명 있잖아요 택리로드 두 명인데 한 명이 90도가 아니라 그 이쪽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 오케오케오케 어 여기 3번하면 나왔어요 나왔어요 꼭 택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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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택리로드 택리로드 아 확실히 90도 있으니까 낫다 아 또 에이 안 보인 에이 계속 삐밀어요 지금 삼포 적사함이 있음 아 또 남았다 4번 한명 외벽 하나 3개 하나 맞고 하나 셋이다 파페 안에 더 있음 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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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요 제이스 스킬포 가요 귀엽지 않아 라이스 피스할 때 권총 오바 났어요 나 다 있어요 아니 저는 아아아아 권총오바났어요 네 오바에요 개오바 이씨 안해 때려차 이씨 이번엔 한 번은 에이 올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아 왜 안 오지 올 것 같은데 한 번 한 번 레이터 조용 좁이 저 시끄럽다 좁이 졸네 돌아버리겠지 나이스 나이스 센터 3명 상하나 있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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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한 명 아 총이 피 4번 돌아서 3번 에이스 베이스 같은데 베이스 베이스 갈 것 같아요 아 야 2번 아 에이 에이 에이하고 3번이에요 내가 돌렸어요 3번 걔 속이 피거든요 뒷길에 있어 하나 이제 왔다 에이 들어갔다 에이설 에이설 어디 나이스 뒷길 조심 톡 랏 낫 랏 뒷길 왼쪽으로 나가요 아 하 히 다갔다 탁컷 탁컷 anything 해체각 안컷 아 그가스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뒷길에 있어 뒷길에 있어 땡 나간 앗 아 안된다 이거 안되요 도망가! 죽지마! 죽지마세요 친구야! 죽는다니까 할복! 할복이야 이거 안돼 회식하잖아 쟤네 괜찮아 그래도 4대3이면 못 쏘았네 죽었을까 히가 없음 한 번 없어요 한 번 없어요 한 번 없어요 삐구 엄막 기억지 않아 아 개피 초개피 기억지 않아 기억지 않아 아 아 모르겠어 이거 백업을 안왔어 근데 이제 맞춰놨을까 적삼 적삼 그대로 에이 한 명 보네 센터 하나 보고 4번을 열어놓고 4번은 안팔 얘네들 일부러 열어놓는 것 같아 후방 완전 후방에서 우는 것 같아 기억지 않아 얘네 A압 할 것 같은데 에이 왔다 기억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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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 홈 나 서란다 와 아 개피 개피하나 뒷길로 갑니다 아 나이스 개피야 초개피야 피 1이예요 나이스 이거 봐줘야돼 딱딱 들어왔대 전화하던데 왜 언제 들어왔지? 모르죠 그거야 그러면 일단은 A의 라플이랑 수다한 명 아 지금 클렌저라는건데 무슨 씨 차민이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B 흔들게요 어 잡았다 아니 우리 또 A인거 알꺼야 이러면 어 A인줄 알아 오른벽에 또 붙어있어요 그럼 제가 지침할게요 나이스 A B 설대하나 나 혼자 A가 컷 뭐지? 의벽아니면 의벽고 의벽같은게 의벽 야 A A있다 A 낚시였어 미친놈 빛길로 갔다 아 총에 피 매장한게 아니고 클렌저를 하는데 무슨 씨참이에요 아 이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하 하하 하핳 아 아 아 아 20분쯤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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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나가보세요 다운 나이스 잘 아야 있어 뒤끼리 있어요 나이스 B 클리어 라이스 라스트 A 라스트 A 그냥 오는 것만 째면 돼 더 높게 해야돼 안 닿아 안 쏴 안 쏴 아니아니아니아니 3 2 1 글로 올 거야 아 맞다 응? 1탄 아 시간이 뻑이는 걸 그냥 죽이면 된다 어 해체 못할 것 같은데 시간 안되서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빼 빼 빼 안 돼 안 돼 누가? 나이스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B 엄마 B. A 한 명. ㄱ자 니 꾸. 나 안 Ninja 근데. 천나리 쪽에 있어요. 이 구 천나리. 거기 숨어있어요. 아 그래. ㄱ자에 있어요. 제하고 짐 사하. 진선이 형 지금 저 나왔대요. 응 장전 소리 맞나? 나야 내가 장전했는데 외벽 아 왜 안나왔냐 4명인데 나이스 지칫다 나이스 라스트 몰라요 B겠지 아이템 둘 다 있어요 누나 쓸 일이 없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상대가 바보라서 이겼다 아 아 아 아 상대가 바보라서 이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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